캐롤라인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그녀는 데이트하러 가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수백만 번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녀의 신체 순회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룸메이트와 정말 잘 지냈어요. 존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합니다. 캐롤라인은 그를 짜증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죠. 존은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했지만 캐롤라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죠. 그녀는 남자들의 꿈을 짓밟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녀는 오늘 소원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조의 비밀스러운 소원을 이루게 했죠. 이젠 그는 불쾌한 룸메이트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건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제 그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의 삶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이머들은 점심시간을 잘 못 잡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별로죠. 그가 크리스마스까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존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줄을 서줘서 고마워요. 캐롤라인. 이제 캐롤라인은 정말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출구가 어디인지 결정했어요. 존은 최고의 룸메이트가 아닙니다. 원래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확실히 청소할 거예요. 캐롤라인은 인내심을 배워야 해요. 그녀의 생각을 그가 못 듣는 게 다행이죠. 캐롤라인을 화나게 하지 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오, 풍선이다. 그녀는 그의 생일을 기억했나요? 6개월 후에요? 그녀에게 줄 선물 같은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캐롤라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팁도 주세요. 조종사가 처벌 없이 진지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비열한지 그리고 캐롤라인의 수염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세요. 그녀의 아버지처럼요. 이것 때문에 아티스트가 혼날 것 같아요. 존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동제불능이 되고 있네. 마치 한 번 그의 컨트롤러가 걸렸고 비디오 게임에서 조가 공룡에게 먹힌 것과 같아요. 컨트롤러가 죽었어요. 조가 충전하지 않으면 게임이 끝날 것입니다. 존은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영구 표지판이에요. 게이머들은 항상 새로운 기기들을 얻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중 뭐가 더 낫나요? 조가 고르는 걸 도와줘요. 선택사항을 댓글로 달아줘요. 안전제일 캐롤라인 관제사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캐롤라인은 화가 나 있어요. 전에도 보안 시스템을 많이 뚫어봤었어요. 마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하려고 했을 때처럼요. 이제 그녀가 조종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어떡하죠? 어, 이런. 그녀는 밤새 잠을 잤어요. 그녀를 깨울 시간. 존은 아침 식사를 원하는데 직접 요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일어나야 할 거예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세요. 아, 존은 정말 굴식이에요. 캐롤라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에 늦어서 그녀에게 보상해야 할 거예요. 사탕은 좋은 시작이죠. 존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캐롤라인은 정말 재밌어요. 남자친구는 그녀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될 겁니다. 존은 어떻게 쏘는지 알아냈죠? 발사! 캐롤라인의 인생 최악의 데이트예요. 그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복수는 끔찍할 거예요. 캐롤라인은 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게 만들거려. 마침내 그녀의 새 신발이 왔어요. 캐롤라인은 몇 주째 기다리고 있어요. 굽이 정말 하늘 높이에요. 그녀는 빨리 신어보고 싶어요. 조종기를 못 찾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캐롤라인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녀 덥지 않아요. 어,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캐롤라인은 신발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죠. 어떤 보이스카우트도 이런 매듭을 지을 수 없죠. 캐롤라인은 오늘 화보 촬영이 있어요. 패션 잡지를 위해서요. 그녀는 평생을 이것을 기다려왔어요. 뭐가 잘못될까요? 조, 타이밍이 안 좋군요. 이게 표지에 실리면 캐롤라인의 경력은 끝이에요. 그녀는 화났어요. 캐롤라인은 항상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격이 있어요. 조가 먹는 모든 간식은 부스러기와 마우스의 끈적끈적한 것. 그는 게임에서 적고 금주리고 있죠. 캐롤라인은 그를 놀리고 있어요. 그는 남은 걸 확인해요. 조는 추수감사자를 위해 이것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이것뿐. 놀라운 부스러기 샌드위치죠. 그리고 양상초 한 줌이요. 이봐요, 이것 좀 봐요. 캐롤라인은 신경도 안 써요. 캐롤라인과 노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하지만 조한테만요. 캐롤라인 자신도 이것에 질려 있어요. 그녀는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미친 과학자는 그녀에게 인간 리모컨을 9.99달러에 팔 것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그녀는 주로 정부와 부모님을 위해 만드는데 권력은 타락시켜요. 캐롤라인까지도요. 그녀는 자유를 원해요. 리모컨이 준비됐어요. 그녀는 마침내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리모컨만 테스트하면 돼요. 먼저 그녀는 조가 눈치채지 못하게 칩을 조에 설치해야 합니다. 컨트롤러가 작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학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는 예전에 완전 정상은 아니었지만 지금은요. 칩을 직접 설치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캐롤라인이 그를 통제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캐롤라인은 다른 데이트를 할 거니까 옷을 좀 더 입어봐야 할 시간이 왔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이 옷들은 다 입고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요. 존은 도울 수 있어요. 옷을 수선하는 게 어때요? 그녀가 그녀의 디자이너 드레스를 자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조. 정말 스스로 창피한 줄 아세요. 이봐요, 꽤 잘 됐어요. 데이트할 준비 됐어요. 여기 감사 모자가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제어기에 꿀을 넣는 것처럼요. 그건 좀 뜻밖의 일이 될 거예요. 거의 망칠 뻔했어요. 여기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좋은 게임 하세요. 어서, 연주 시작하세요. 오, 안 돼요? 여긴 더운데 창문 좀 열래요? 이런, 이 벌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요? 조가 그들의 벌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고, 그들은 꿀을 되찾길 원합니다. 캐롤라인은 이 데이트가 완벽하길 원해요. 그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조는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그녀를 낚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몰래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는 데이트할 때 조종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해요. 그를 위해서도요. 강제로 먹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죠? 캐롤라인은 연달아 두 번 데이트할 거예요. 그의 마음은 상했어요. 하지만 조는 아직 배가 부르지도 않았죠. 조의 자명종이 고장났어요. 오늘은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캐롤라인이 그의 자명종이 될 수 있죠. 그녀가 더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벨 e스포츠상을 수상하는 꿈을 꾸세요. 일어나요, 잠꾸러기. 이 자명종이 그를 죽일 수도. 캐롤라인은 자유입니다. 감사해요. 조가 망칠 또 다른 데이트를 할 시간.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망칠까요? 물론이에요. 메이크업을 바꿔줄 거예요. 그녀는 녹색이 잘 어울려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분명히 이걸 좋아할 겁니다. 자, 모두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요. 세계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캐롤라인은 마카롱을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카페에서 쉬고 있어요. 조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공격에 준비되어 있죠. 그녀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양철무자를 써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손을 뒤에서 벗어났죠. 캐롤라인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허기워기는 정말 침착합니다. 오, 그녀는 팔을 조절할 수 없어요. 장난감이 정정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려고 해요. 발락이 됐어요. 캐롤라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의 게임기가 대신 히트를 쳤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는 매우 슬플 겁니다. 래퍼들과 데이트를 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랩을 하고 당신은 그걸 좋아하는 척하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아기 카니에이의 목은 건조합니다. 조는 캐롤라인을 급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진정해요. 조, 과잉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캐롤라인은 요즘 안 좋은 데이트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조는 그의 게임기를 고치고 싶어해요. 캐롤라인은 그를 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놀 수 있고 과거를 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왜 이렇게 관대예요? 아, 그래요? 이제 그녀가 조를 조종하고 있어요. 놀아요. 이 잘생긴 남자 좀 보세요. 그가 어느 팀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빗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심플딘플? 지금은 신문이나 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죠. 제니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심플딘플을 보여주고 오, 반응에 따르면 그는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캐롤라인은 이미 그녀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빗도 남자에게 강명을 주지 못했죠. 저 사람 왜 저래요? 잠깐, 뭘 들고 있는 거지? 저건 스피너예요. 으에, 그거 70대인가? 누가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놀아. 이제 모든 게 이상 없죠? 제니는 이유가 있어서 로션을 많이 발랐어요. 일광욕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일반 담요는 지루하죠. 캐롤라인은 이번에 제니에게 보여줄 게 있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디자인됐죠. 처음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하지만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불 위에서 쉬면 정말 편합니다. 네, 질투할 게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죠. 캐롤라인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가 담요에서 일어나자마자 공을 패스했죠. 제니는 그녀의 친구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파비 색깔로 뒤덮었어요. 이불이 충분히 마른 것 같고 모두 다 봐야 합니다. 화사한 메이크업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하죠. 캐롤라인과 제니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모를 만드는 것도 전쟁터가 되죠. 여자에겐 거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형 점토로 폭파기를 만들어봐요. 오븐에서 3분 동안 구우세요. 130도에서요. 장식을 부착. 귀걸이 준비됐어요. 귀걸이 가지고는 경쟁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캐롤라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비 귀걸이는 없대요. 네, 바보같이 보여요. 자, 제니의 얼굴을 봅시다. 그녀가 파비 메이크업을 한거려.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둘 다 괜찮았어요. 오랫동안 태양 아래 있을 때 그때 보호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니는 심지어 로션을 위한 세련된 용기를 만들었어요. 최애 장난감으로요.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캐롤라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준비하면서 그저 가져온 것은 파비 씨입니다. 그게 햇볕에 타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지 궁금해요. 그걸로 가리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햇볕에 그을린 모양이 파비 씨입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심지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배가 파비 씨니까. 명상하는 능력은 현대 소녀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뭘 기대했어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이 다가 아니야? 하지만 제니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녀는 친구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의 명상을 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몰래하기 위해서 당신은 가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니는 캐롤라인에게 누가 함정을 파는지 전혀 몰라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친구의 명상이 실패입니다. 그녀는 어디서 함정이 생겼는지 몰랐죠. 제니의 심플딤플이 좋은 현장이 되었어요. 그녀의 무기를 위해서요. 수영장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의 울음소리 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를 도와야 해요. 그녀들이 쉬려면요. 스티로폼에서 부표를 잘라요. 그리고 심플딤플의 반잠입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덮어요. 핫글루로 심플딤플 이건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경도구예요. 이 멋진 부표를 보세요. 그걸 장식하는 심플딤플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의 공포에 대항하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빨리 증정되고 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잘했어요, 제니. 잘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심플딤플이 그걸 압도한 것 같아요. 물은 어떤 게 좋아요, 캐롤라인? 제니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캐롤라인이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요. 자물쇠가 고장인 듯. 어디 생각해봐야죠. 코드를 맞춰보세요. 제니가 어떻게 노력했든 문은 닫혀있죠. 진짜 팟펜만이 지나갈 수 있죠. 이게 해야 하는 전부. 휴일은 쉴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친구들은 미술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제니는 붓과 심플딤플을 가져왔어요. 유용하게 쓰이죠. 캐롤라인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의 초상화 대신에 그녀는 심플딤플 초상화를 보았죠. 제니에게 보여줄 때가 됐어요. 진정한 재능이란 무엇일까? 캐롤라인은 걸작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상화 대신에 제니는 파빅크림을 발견했어요. 소녀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기적만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유명한 수집가가 기적이었어요. 그녀들의 그림을 보고 그것들을 사서 그들에게 반반씩 많은 돈을 주었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 소녀들은 싸움에 대해 잊었습니다. 어? 무슨 일이에요? 미친 사람이 캐롤라인을 공격했나요? 다행히도 제니는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죠. 이제 그가 당해요. 얼굴을 한 발 쳐요. 볼륭한 조치. 근데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그저 캐롤라인의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죠. 파빗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서로 붙이세요. UV 에폭시와 UV 램프를 사용합니다. 윗부분을 에폭시로 덮어요. 자외선에 말려요. UV 에폭시 수지에 링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체인에 접착제를 붙입니다. 이제 제니는 캐롤라인의 남자친구를 구해야 해요. 그녀는 그가 정신 차리게 하려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다른 무언가가 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마치 파빅 같은 거요. 제니가 속은 것 같네요. 우린 이미 뽁뽁이가 없는 수영복을 봤어요. 하지만 캐롤라인은 더 좋은 게 있죠. 그녀의 파빗 수영복을 보세요. 이런 수영복을 입은 캐롤라인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만약 그녀가 뽁뽁이가 있는 수영장에 빠지지 않는다면요. 오!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니의 수면은 방해받았죠. 제니는 친구가 코 보는 걸 막기로 결심했죠. 캐롤라인이 코를 골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플 딘플과 파빅과의 싸움에서 우승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죠. 조이는 갈등의 세 번째 면을 찾는 걸 도왔어요. 그는 스네퍼를 가져왔죠. 여자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놀고 싶다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스네퍼는 얻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 하지만 괜찮아요. 조이는 이 적은 돈으로 무언가를 줍니다. 20달러에 2개를 줄 것입니다. 스피너 2개요? 왜? 세상에! 그는 70대인가? 어디서 모셔온 거야? 매년 겨울, 트름트름 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정은 항상 매우 고조됩니다. 매년 커플들이 추는 춤! 빈센트는 정말 오랫동안 무드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니는 절대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캐롤라인도 그를 절대 후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에게 온 좋게도 리 씨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부터 그들의 반에 새로운 학생이 있어요. 마틴이요. 캐롤라인과 제니 둘 다 그에게 바로 반했어요. 하지만 빈센트에게는 첫눈의 증오입니다. 올해 빈센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드회에 진출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죠. 제니와 캐롤라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내년 무드회 전에요. 수업은 조금 다릅니다. 리 씨는 학생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바로 사랑! 두 영혼의 반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감정! 물론 모든 영혼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각 둘이 함께 모여야만 합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나요? 하지만 상급한 결론은 내리지 마요. 캐롤라인, 돈은 당신 영혼의 일부가 아니에요. 제니, 화장 역시 아니에요. 마틴, 초콜릿도 아닙니다. 당신은 배울 것이 많군요. 마틴은 초콜릿에 집착합니다. 사실 그는 이 초콜릿을 계속 뜯지 않았어요. 3살 때부터요. 또한 그는 수업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틴은 공경에 처할 거예요. 만약 리 씨가 그를 불러낸다면요. 불행히도 마틴은 불려갑니다. 캐롤라인은 걱정하는 듯해요. 그리고 특이한 해결책을 찾아내죠. 어떻게 그녀의 짝사랑을 도울 수 있는지 좋은 옛날 공갈! 이번엔 그녀가 마틴의 특별한 초콜릿 바를 인질로 삼아요. 마틴은 깜짝 놀라요. 그의 뇌는 새로운 비극을 쓰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는 없죠. 마틴과 그가 놓아준 초콜릿보다도요. 리 씨는 분명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고전 연극에 대한 매우 독특한 해석이었어요. 이 공연은 높은 점수를 받을 가치가 있죠. 브라보! 마틴도 제니를 알아챘어요. 의외로요. 로맨틱한 영화에서처럼 눈이 마주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의 불꽃은 자판기였어요. 제니 아니에요. 큐피드를 놓쳤네. 볼펜은 시험을 취소할 이유가 아니에요. 고정난 연필도 아니죠. 빈센트는 절대 펜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마틴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제니가 구하러 올까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펜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돈이 많은지 아세요? 캐롤라인이요. 그녀의 연필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마틴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캐롤라인은 이 일에 앞장섰죠. 로맨틱한 게임. 제니, 포기하지 마세요. 미술 수업이요. 오늘은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피규어를 그리고 있으니까. 모델은 마틴입니다. 이건 제니와 캐롤라인의 진짜 시험이에요. 캐롤라인은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림은 마치 마틴이 황제인 것 같아요. 제니는 좀 더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렸죠. 어떤 사람들은 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틴은 제니 버전을 좋아해요. 캐롤라인의 것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믿어야 해요. 이 초상화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틴은 로마의 황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A받을 자격이 있어요. 캐롤라인, 경쟁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녀는 사탕도 좀 얻었어요. 더 멋진 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에 트룸트룸트릭에서 만나요.